강본부장이 여기 왜 있어요? 어? 아저씨! 아, 친구 안녕? 왜 이렇게 늦게 놀러왔어요? 서준이가 아저씨랑 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매일매일 말했는데 그래? 그럼 앞으로 아저씨 자주 놀러와도 돼? 네, 아빠, 서준이 친구 트닉 아저씨 서준이는 코스모, 아저씨는 트닉이에요 그쵸, 아저씨? 맞아? 아이고, 많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수연아 너도 많이 먹어 딴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어서 팍팍 먹어 아이고 강등하 본부장은 술을 아예 못하나 봐요 이번에도 한 잔을 안 마시네 남자가 술을 못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먹고 싶으면 당신이나 먹어 차 가져오셨어 편하게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가요 아이고, 어떤 인가는 그냥 눈치 없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그래도 돼요 아휴... 엄마 아휴, 그럼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휴... 지금... 바로 먹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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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